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계탕을 한 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계탕을 한 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뼈 그 쪽에 놓으세요? 맛있다. 어제 오늘 너무 추웠어. 그런데 바람은 안 불어. 오늘은 안 불었잖아. 뼈는 드시지 마세요. 맛있다. 맛있다. 맛 좀 그래. 호호함에서 드세요. 뜨거우니까. 뜨거울까봐 물. 뜨거울까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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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도 오랜만에 먹어보네 맛있다 진짜 겨울에는 따뜻한 거 먹어야 돼 맞죠 뼈가 잘 보고 드세요 아셨죠 뼈가 많아 뼈가 너무 많아 뜨거운 물 좀 드시고 이제 또 계속 추워질까 추워진다고 하던데 감기 안 걸려야 돼 감기 뼈 있을 거 아니에요 뼈야 또 뼈 뼈에 못쓰고 뼈 있을 거 같은데 뼈할 거야 네 눈빛? 정이요 정이요 공사 끝나니까 좋다 화장실 안에서 쓸 수 있는거 너무 좋은거 같아 맞죠 엄마? 응 밖에 화장실 안 써도 되고 비 오는 날, 눈 오는 날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응 그건 맛있어 응, 뭐 좋은가요? 소고먹으면 너와야 할 거 아니야 왜요? 싱거워요? 응 싱겁게 드세요 몸에 좋아, 소금 많이 먹고 몸에 안좋아요 응